다음 달부터 코로나에 걸려도 격리하지 않고 대부분의 방역 조치도 해제됩니다.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남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돼 사실상 사라지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의 선제검사도 권고로 바꿔 자율에 맡기고 대면 면회 시에는 음식도 나눠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입국 후 3일 차 PCR 검사 권고도 사라져 출입국 관련 제약도 사실상 없어집니다.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료비 등 지원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입원 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PCR 검사 비용 등은 당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선별진료소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PCR이 필요한 분들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 앞으로는 사실상 독감처럼 관리한다는 건데 다만 일부 의료기관을 지정해 환자 발생을 추적하는 독감의 표본 감시 대신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 체계를 도입해 올해 말까지 운영합니다. 성별, 연령, 증상 같은 정보와 병원체 정보를 수집해 변이를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공개됐던 확진자 수는 다음 달부터 주 단위로 발표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